지산 전장령 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스턴 지산 전장령입니다 2023년 초반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뭐 회사권만 주구장창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수면 아래 있는 언더그룬드에서 유명하고 그리고 가성비 좋고 소비자들한테 인터넷에서 리뷰가 많이 달린 그런 오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다고 그랬죠 케미칼이 오일만 있는게 아니라 연료총과제 엔진 코팅제 플러싱 여러가지가 있죠 그죠? 진짜 우리나라가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신 유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취미로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죠? 그래서 신차들도 전세계 유명한 메이커들이 항상 신차발표회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케미칼도 그만큼 종류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일반 샵에서도 닭 전 오일들을 구비를 하지 못한다 그 중에 하나 제가 2007년도부터 우리나라 땅에 밟음과 동시에 제가 팔았던 제품들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볼 때 어? 저게 뭐지? 아디노? 풀신세틱 엔진 오일? 뭐 이건 뭐냐? 뭘 비닐로 감싸놨네? 디졸? 그리고 뭐 무슨 청가재 어쩌고저쩌고 막 있죠? 자 여러분들 오일을 깜빡 잊어먹고 사업이 바빠서 아니면은 내가 좀 일을 하다가 갈긴 갈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 권장할만한 오일입니다 일반유도 아니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SP급 SP CF에 가솔린 앤드 디젤이라 그래서 가성비 참 좋죠? OW30이라 어디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인데 하나 중요한게 롱 라이프라고 되어있죠 그죠? 기간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아세아 기준 다 C2, C3, A1 다 그 기준 다 맞추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예전에 여러분들 그 무교환 오일이라는거 들어보셨죠? 엔진 오일 그게 한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좋아했던 오일인데 저는 사실은 이게 2만키로 간다 해도 그 안에 가르시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차피 이 디젤 차량들 같은 경우는 연수실 온도가 고온이고 그리고 침전물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엔진 내실한테는 좋을게 하나도 없겠죠 그런 일들을 계속 되풀이 해야 되니까 그건 뭐죠? 엔진 오일 교환, 흑기 클리닝, 인젝터 클리닝 여러가지 따라다니죠 그죠? 그리고 디젤들 연료청과제 자주 넣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도 못한거라 그럴까봐 제가 지인분입니다 수입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이거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청과제 그러면 니네 받았던 거 검사한격 좀 가져와라 내가 시청자한테 아예 보여주게 그래서 아예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경유 경유 이렇게 있고 휘발유 국립환경과학원장 딱 휘발유 이거 다 받아야 돼요 이거는 EPA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리콜이 굉장히 그 소비자에게 까다롭고 무섭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거기서 다 이렇게 승인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뭐 어댑티브 디젤 어댑티브 이거 하나 알겠네 저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가솔린까지 가솔린 어댑티브까지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운전자에게 그 까다롭다는 미국 시장에서 다 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그러면은 아닌 말로 저가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110년 전통이면 제가 38년 자동차 정비를 했지만 전통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게 뭐가 틀린 게 하나 있으면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을 합니다 자꾸 기업이라는 거는 저 같은 개인 업자도 내가 차로 이렇게 오일을 갈아 봤더니 뭐가 문제다 그러면 또 그걸 개선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케미칼 회사들도 개선을 당연히 하겠죠 그죠?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제품과 특이하게 다르게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연료청과제 쪽에서는 리뷰가 이게 4,000개 넘게 달린 제품입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아주 탑을 달린다 그런 제품입니다 가성비도 좋고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000km 탄 저희 20년 단골 고객 차인데 엔진오일을 갈면서 이 제품들이 뭐가 또 틀리고 뭐가 또 특단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타고 자 여러분들 오일을 갈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문제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14,000km니까 1년이 지금 벌써 넘었죠 1년 한 2개월이니까 그래서 이 차에 대해 지금 엔진 플러시라고 해서 플러싱 용액을 넣고 시동을 걸 겁니다 차에 타세요 똑같이 여러분들 이 차량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오일 폐유가 되겠죠 그 폐유에다가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그 이 제품 설명에서는 5분입니다 5분 5분인데 어 카센터에서는 5분 이상 더 하는데 조금 세죠 요거는 엔진룸 닦을 때 닦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싱 용액이라 뭐 화재나 그럴 것은 없는데 여러분들 일반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깔때기 같은 걸 좀 놓고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어 시동을 걸고 저희는 어 한 5분 10분 정도 카타고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그 배출된 14,000km 탄 자동차의 오일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 유종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일반유에서 합성유로 간다거나 합성유에서 일반유로 간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엔진 플러시 참 굉장히 조그맣죠 참 미니어처맣 맞죠 큰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세정이 될까 세정이 됩니다 제가 다 사용했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될지 안될지 의문점 갖지 마세요 항상 제가 얘기한 거는 과장광고도 없고 과장되게 허위되게 얘기한 것도 없고 제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중상위급에 있는 오일이다 뭐든지 그러면 된거 아닙니까 그죠 자 컷하고 오일 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 컷 컷 어 14,000km 탔고 한 1년 지금 한 2개월 정도 그 정도 탄 차에 오일입니다 디젤은 엔진 구조상 그 고온을 받기 때문에 이 카본 슬러지 같은게 이렇게 오일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1000km를 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검게 나오는데 지금 플러싱을 했죠 그죠 그 나는 플러싱 하기 싫어 그냥 돈 아끼고 싶어 그러면은 엔진 오일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르셔도 이렇게 껌없게 나옵니다 디젤은 최장 한 다섯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차량 그때 오일을 뭘 넣어드렸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아디노라는 이 오일을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지방 출장이 일단 많고 고속도로를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 오일을 넣어드렸는데 얘가 효용성이 없고 얘가 엔진에 해를 준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판매를 안 하죠 그건 저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 사장님들 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줬냐 엔진 코팅제 넣어줬고 그리고 연료 첨가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깨알같이 조그맣게 미니어처마냥 엔진 코팅제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여자분들 여성분들 앰플이라고 해서 피부에다 뭐 바르시죠 웬만한거 고농축 가격이 올라갈수록 걔네들이 더 고농축입니다 그죠? 어떤 제품이고 남성분들도 많지만 자 거기다 연료 첨가제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넣을 수 있는거 그리고 가성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거 소분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다 그래서 대형차 같은 경우에 만약에 200m 라 그러면은 요런거 하나 넣어도 된다 그냥 통제 이거는 이따 넣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플러싱을 했는데 오일이 줄었냐 조금 줄었죠 그죠? 아무리 좋은 오일이라도 왜 줄어드냐 엔진에 문제가 있냐 오일에 문제가 있냐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왜 줄을까요 여러분들 터보 터보 차저라는게 달려있어갖고 터보 차저가 고착이 되지 말라고 터보로다 엔진 오일이 조금 조금씩 들어갑니다 재봉틀 기름처럼 그래서 오일이 조금씩 준다 실질적으로 얘 5만 3천 킬로밖에 안 탔고 뭐 서울 부산 광주 해남 별 5만 군데 다 다녀요 실제 우리 고객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장거리를 내가 많이 타고 아니면은 도심지에서 잦은 운행을 많이 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깜빡 잊어먹는 건망증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특효약입니다 예 그래서 오일이 좀 줄어든다 하면은 보충용 갖고 있다가 보충하시면 그 정도 킬로는 견딘다 그런데 그렇게까진 타지 말아라 내가 보기에는 중간에 한번 가는게 낫다 어쨌든 가성비는 여하튼 좋다 급수는 다 맞춘다 sp급 이상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일이 리얼하죠 그죠 이게 14,000 킬로 탄 건데 이게 검댕이 이런게 다 이렇게 쓸려서 나온 겁니다 디젤 엔진 구조상 원래 그 카본 슬러치 때문에 검없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오일은 더럽다 그래서 기존에 엔진 내실 스트레이너에 쌓여있던 것까지 깨끗이 나오는데 물론 정비사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무조건 플러싱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엔진 위에 상단에 로크암 있는데 이렇게 내시경으로 만약에 인젝터를 빼서 그 안을 봤는데 너무 슬러치가 많이 침착이 되어 있으면 플러싱을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그런게 아니라 뭐 GS건 SK건 뭐 뷰루트건 많은 제품들이 있죠 불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더러운 엔진을 하는거지 너무 더러운거는 스트레이너를 오히려 막아서 연료 펌프에 연료가 아 연료 펌프가 아니라 오일 펌프에 오일이 막혀서 못 올라가는 역효과가 일어나서 엔진이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한다? 자동차 정비사가 판단을 한다 다만 조금 더러운 차들 조금 더러운 차들은 이렇게 플러싱을 하시면 엔진에 기가 막히게 좋다 과장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는 운전자도 할 수 있는데 오일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늦는거는 간단하지만 빼는거는 간단하지가 않다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은 요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일일타를 많이 조립하세요 오일일타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플러싱 할 때는 오일일타를 먼저 교환을 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새 오일을 넣을 때 요렇게 폐유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오일일타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플러싱하고 자뉴 어차피 자뉴는 차를 거꾸로 털기 전에는 100% 안나옵니다 위에서 AR을 하든 뭘 하든 엔진을 오일 분해해서 바라시하기 전에는 절대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오일 드레인 코크나 어 이 와샤를 좀 안 좋으면 교환을 하라고 그랬더니 매번 교환하는 건 줄 아는데 매번이 아니라 이 나사산이 안 좋으면 해라 그 뜻이고 여러분들 요 와샤는 예전에 동이었는데 이렇게 알미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자꾸 눌려요 그 토크 렌치 갖다 해도 그래서 그럴 때는 교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 단골들 같은 경우는 한 세 번 네 번 때 한 번씩 교환을 해 드렸습니다 이거 몇 푼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제 단골들한테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있는 거고 이런 좋은 제품들이 제 얼굴을 높여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 협력 업체들 아닙니까 그죠? 제 협력 업체들이 잘해야 제 얼굴이 빛난다 어떤 분들이 약장수라고 그러는데 약장수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류 약장수입니다 2등도 아니고 항상 저 2등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1등 그래서 자동차 케미칼류 요즘엔 화학 정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차량 관리할 때 아 나는 그러면 이번에 아디노라는 엔진 오일 넣어볼까? 아 그러면 나는 이번에 이런 그 엑스트랩 루브라는 거를 넣어볼까? 이렇게 엔진 코팅제 굉장히 쪼만한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 넣어보신 분은 압니다 제 차에 넣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아 이렇게 조그만 해도 자기 역할을 할 건 다 안다 그러면 뭐겠죠? 얘가 고농축이라는 거죠 고농축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엔진을 보호하는데 아무래도 좋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회사 제품들로 제가 가급적이면 많이 하거든요 뭐 뷰루트 회사면 뷰루트 회사 불수면 불수 싹 몰아서 하는데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에서 어쨌든 이것들을 개발을 할 때 자기 제품들끼리 충돌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가급적 그 엔진 오일을 넣고 그 엔진 코팅제를 넣고 그 플러싱 용액을 넣고 그 연료 첨가제를 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매칭을 상당히 잘 해놓는다 분자 구조 원소 기호가 아주 좋다 왜냐하면 실린더 내벽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 이상하겠죠? 이상하다는 건 엔진이 나가는 거겠죠? 엔진이 서서히 나빠지는 거겠죠? 돈 주고 좋은 걸 넣는데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잘 보시면 엔진 오일 교환할 때 가급적 한 회사 제품을 이렇게 토탈 케어로 한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여러분들 제가 약을 팔든 뭐 차를 엔진을 내리든 여러분들 차만 잘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죠?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차들 맨날 뭐라 그랬죠? 엔진 안 나간다 관리만 잘하면 무슨 관리? 수목품 관리 그래서 항사 엔진은 가장 기본이 엔진오일 교환이다 거기다 디젤들은 슬러치 카본 침착률이 흙기 쪽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료 첨가제를 넣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참 도움이 많이 된다 뭐해? 차 유지비 해 도움이 된다는 건 결국 뭐죠? 유지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겠죠 유지비 적게 들어가야 여러분들 사업할 적에도 차한테 빠지는 돈이 적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다 되셨죠? 그래서 케미카를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차 뭐다? 엔진 맨날 뻥뻥 안 나간다 엔진 나가면 차 팔아 버립니다 누가 요즘에 엔진 보링 해요? 거의 안 해요 저희 단골들도 그 상태로 그냥 딜러한테 팔아 버립니다 엔진 나간 채로 제가 38년을 해보니까 그래요 옛날 소나타투 코로나 코티나 마크5 있을 때는 그렇게들 보링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특히 MZ세대들 젊은 친구들 그냥 폐차하든가 중고차 날리든가 그래서 케미칼에 중요한 거 화학정비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가정살림 하실 때 이거 카드값 많이 안 나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돈 크게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에서 구비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 구비하셔서 여러분들 편한 샵에 가서 차를 고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컷하고 엔진오일 붙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자, 오일을 다 뺐고 하체에서 오일을 다 갈았고 오일을 교환을 하실 때는 다음번 내 차 상태가 로크함으로 튀어 올라오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상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라도 좀 닦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링 있는 데가 굳어있는 차들은 이거 엔진오일 필러캡 얼마 안 하니까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골들 이거 가끔 닦아드리는데 물론 안 좋은 차는 교체하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깨끗이 좀 닦아갖고 그래서 다음번 이 차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싹 닦아갖고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에는 유해하지 않은 성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못 쓰는 장갑으로 이렇게 깨끗이 닦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러캡은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데 꼭 봐라 실링이 안 좋으면 교체를 해라 거기로 비싼 데는 거 상당히 많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일을 붓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코팅제를 먼저 붓냐 오일을 먼저 붓냐 그냥 편하신 대로 부십시오 얘 7L 들어가는데 풀센스틱 엔진오일이라고 해서 아까 롱라이프라고 그랬죠 이거 계속 넣으셨던 분이라 이걸로 넣습니다 근데 요즘 차들은 막 빨리 급하게 넣으면 옆으로 다 깔때기 밖으로 흘러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살살 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N 플러스 이상급 요즘 차량들은 그런 오일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천만당인 건 옛날부터 얘가 SP급이라 가솔린 디젤 API CF SP 아세아 C2 C3 다 그 규격 마친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참 없어 보이죠 미니어처라 근데 상당히 뭐다? 이게 고농축이다 그래서 이 하나 갖고도 웬만한 코팅제들 그 성능을 압도한다 그래서 넣어보신 분은 압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꼭 넣어라 그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넣으시는데 이 차는 이렇게 이 회사 걸로 다 항상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거는 다른 회사 제품에 맞게 또 세팅을 그렇게 풀 세팅을 하고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엔진 내실에 들어갔을 때 충돌되고 그런 하자가 없더라 그래서 어 만약에 어 불수 제품이면 뷰루트 제품이면 리키몰리 제품이면 그 회사 제품 걸로 싹 풀 세팅을 맞춘다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으면 유정을 바꾸긴 하는데 첨가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한 회사 제품을 맞추는 게 좋더라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오늘 아디노라는 거 오일을 소개해드린 이유도 어 가성비 면에서 어 좋더라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오래 타는 사람들한테 좋더라 그래서 어 어차피 오일이 소진되는 거는 터보에서 약간씩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너무 장시간을 내가 타게 되면 보충을 해라 그게 차한테 좋다 없으면 근데 웬만한 차들이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팍팍 줄어들지 않습니다 엔진 나가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연료 첨가제는 옛날 이거 2007년도 제가 수입되고 판매할 때도 소비자들한테 말했던 게 이게 소분이라고 그러죠 나눠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연료 첨가제 고농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얘 미니어처마냥 이만하죠 얘가 과연 성능을 발휘할까 성능 발휘한다니까요 넣어보시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얘 역시 여기를 살짝 여기를 얘 캡을 열고 살짝 누르시면 제가 공기 중에 들어갈까봐 대기 중에 공기가 들어갈까봐 비닐로 막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움직이는 거 여기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살짝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요만한 통에 쫄쫄쫄쫄 들어가죠 지금 그죠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이 정도 그러면 딱 이게 30ml인데 본인이 봐갖고 모질라면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그 당시에 제 사추정님 거에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통을 다 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차에 근데 그러면 얘가 그 역할을 못하죠 아끼려고 고농축을 나노 쓰려고 샀는데 의미가 없죠 한 통을 다 넣으면 한 통을 다 넣었다고 깨끗이 닦일까 30ml 넣어도 닦입니다 닦이는데 어쨌든 일회용을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포시즌용으로 연료청과제에서 경유용이라고 있죠 아디노 거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만하게 미니어처도 있습니다 디졸이라고 그리고 휘발유는 닉스아이고 라고 있는데 얘 역시 이렇게 벨을 살짝 누르면 여기 30m 이 작은 용기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주의할 점은 얘를 이렇게 눕혀놓으시면 안됩니다 차에 싣고 다니셔도 안되고 어쨌든 화기 종류들은 차에 갖고 다니시도 말고 눕혀놓지 말아라 서늘한데 다 보관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가솔린 거 요런 아디노 포시즌용도 있으니까 종류는 많으니까 여러분들 저게 과연 성능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넣어보십시오 저랑 뭐 관계 없으니까 저는 이런 걸 팔았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료 탱크를 미리 넣어놨고 깔때기 이 회사에서 팝니다 깔때기는 영상 편의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30ml 살짝 모질라죠 그럼 조금 더 따라요 애를 이렇게 누르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자동으로 되게 웃기죠 자 그러면 요게 딸면 이게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요정도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어 없어져 버렸어요 요것만 들어간 거예요 요것만 제가 아까 그랬죠 그러면은 얘 두번 세번 넣어도 되냐 샘플이니까 한번 넣어드릴게요 이거 우리 손님껀데 어 요렇게 누르면 요렇게 채워진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배만 살짝 누른 겁니다 그죠 요기서 요런 식으로 근데 일반 차량들은 그냥 한 번만 하십시오 한 번만 이건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번 세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건데 그냥 한 번만 요렇게 벨을 눌러라 한 번만 그러면 소량 30ml만 갖고도 충분히 쭉 그러죠 충분히 30ml 갖고도 고농축이라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보관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비닐으로 터펴놔라 그래서 증발되지 않게 사용을 해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게 증발이 돼서 날라가 버리면 여러분들 하나도 좋을 거 없고 이게 자빠지면 또 쓰러지겠죠 이렇게 모아놨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기 뭐야 눕혀 놓지 말고 요런 식으로 해서 비닐으로 덮어 놓고 요렇게 혹시나 따까리에 넣어놨으면 그 연료통에 넣으십시오 근데 실험삼아 몇 번씩 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습니다 나노 쓰려고 어 가성비 좋게 샀는데 다른 데는 그냥 씻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통씩 파는데 이거 한 통 역할을 얘가 30ml 가 하는데 그죠 얘 장점은 그거 아닙니까 여러 번 2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열 번을 넣을 수가 있는데 가성비 끝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결국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그 연료 첨가제나 엔진 오일이나 플러싱 오일이나 엔진 코팅제나 자동차한테 불필요한 것들 하나도 없고 환경부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이름이 있네 이름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상카센터도 구독자 한 명부터 지금 구독자 20만명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항상 그런 공산품들도 저저히 누적이 되더라 언더그라운드에서 그래서 이 회사 거 이 디졸이든 믹스아이고든 이 들어가서 리뷰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 차에 대한 어 이 차량이 아니라 케미컬에 대한 특성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적은 게 아니니까 제 단골들한테 넣을 때마다 그러면 리뷰 좀 써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본인들이 마음이 좋아서 뭐 할인받고 그러니까 리뷰 쓴 거 아닙니까 그죠 이왕 쓰는 거 거기다 욕할 수도 있고 뭐 성능 안 좋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소비자들이 쓴 거니까 한번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차라는 거는 특히 엔진이라는 거는 디젤 같은 경우 참 어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솔린이든 휘발유 또 그니까 LPI든 하이브리드든 그리고 뭐 디제이 경유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연비도 좋아지고 출력도 좋아지고 어쨌든 엔진 훼손도 없이 뭐 20만 30만 40만 키로 이렇게 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단골 중에서도 120만 키로 타고 폐차한 무소도 있었습니다 그 차 미션 두 번 갈았죠 수동인데 그건 뭐 미션이 망가진 거니까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엔진 관리는 소비자가 운전자가 어떻게 애정을 갖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차의 수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싸고 저렴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거 그래도 언더그라운드에서 아니면은 1군 2군 3군 이렇게 업체가 있을 때 대기업들은 홍보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소리 소문 없이 밑에서 강한 그런 오일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연료 첨가제 그리고 그 엔진 코팅제 엔진 플러싱 제품 이렇게 사용하시면 차 관리하는데 아주 기똥차게 기가 차게 아주 좋을 겁니다 기가 통하게 기가 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특정 상품 또 홍보 같은데 이런 제품도 있다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들 나중에라도 말씀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동차는 자동차는 달리는 기계입니다 사람 싣고 달리죠 그죠 그럼 목숨이 왔다 가죠 귀한 생명이 그러니까 항상 동력 전달장치 미션 엔진 이런 거 브레이크 타이어 이런 거는 운전자들이 관리 잘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 운명이라는 거는 운명과 운전에 우리 손님들한테도 많이 얘기했는데 운명과 운전 똑같은 한자로 운전할 운자가 앞에 있습니다 내가 운명을 어떻게 운전을 할지 운전을 또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인생이 빠그러질 수도 있고 인생이 올라갈 수도 있고 차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운전할 운자가 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항상 겸손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공부하시고 또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진력하시고 눈 동그랗게 뜨고 운전하시면 사고도 안 나고 인생도 항상 이렇게 밝게 변해갑니다 이렇게 대낮에 빨간 해처럼 이렇게 밝게 사십시오 밝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에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고 바라는 소망들이 여러분들 원하는 일들 다 이루어지시기를 또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운이 되고 힘이 됩니다 미진학 영상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상 전 장령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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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